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여자분들도 요즘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흥미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하고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흥미를 우리가 또한 뺄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상을 뒤엎는 그러한 경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시간은 없는데 갑자기 진 팀에서 지는 선수가 잘하게 되어서 이기는 경기를 보는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역전한 것보다 더 말이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예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역전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하심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나라가 메대바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구로도 돌아가지만은 여전히 피피한 그런 삶을 살고 또 메대바사의 많은 유다인들은 그 삶이 종으로도 살고 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데 세밀하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 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었는데 왕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패위를 시킵니다 새로운 그런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이후 에스더는 부모님도 없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아 이 소녀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직이 그 일을 하는데 신앙상의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대신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됩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에 12월 13일이 되면은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역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보시면은 5장부터 보시면은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에스더가 이쁘게 보이고 왕은 또 이 에스더에게 무슨 부탁이 있는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어보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빅 다나와 데라스라는 그러한 신화가 있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왕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도 지급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지급을 하는데 그 상은 하만이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트고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종기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그때 비로소 이 에스더가 하만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살고자 그 에스더의 그런 옷자락을 잡고 또 그것이 왕의 보기에는 이 왕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또 이 처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 때 본인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역전해 가시고 그래서 제 2인자였던 이 하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하만이 심판받은 날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그 집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범죄자의 재산은 모든 재산은 왕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공로가 컸던 이 에스더에게 왕이 모든 재산을 준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될 그 세금과 또한 군사력의 그러한 손해와 또 유다인들이 죽게 됨으로써 그 나라가 분열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것들이 에스더에 의해서 또한 막아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많은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집과 아주 많은 땅과 금은 보아가 많고 재산이 많고 종들도 많고 또 가축들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왕은 에스더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보니까 1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비로소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4년간은 에스더가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촌오빠이지만은 아버지 같은 양아버지같이 이 에스더를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은 모르드게가 함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유단이라고 알렸다면은 이 하만처럼 유단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도록 방해를 했을 것이고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많은 유단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유단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도 이 모르드게는 계속 함구하라고 했습니다 왕후의 그런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그는 정직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문지기를 만족해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단인이 이제 밝혀지고 모르드게가 사촌오빠이고 그의 공로를 다 알리니까 왕은 드디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도 상을 줍니다 하만에게 거둔 그 왕의 반지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담의 제2인자는 이제 모르드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메대바사의 모든 지역 127 지방 모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만의 부와 하만의 지위, 명예와 권세가 지금 모르드게로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 없이 일하는 자는 이 모르드게처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그 사명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심은 데서 거두지 않고 또한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아지는 그런 자로 악한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땅 속에 그 달란트를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아무리 부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부는 이 세상에서는 그 부를 누릴지라도 지우기 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아무리 그렇게 부가 많을지라도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빼앗기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밝혀지고 또한 그 지위와 부와 모든 것을 갖게 되지만은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악악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한 악한 궤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지금 이 에스더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는 안전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에게 울며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악한 궤를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그러한 명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울면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금규를 내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랑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지금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또한 내가 왕 앞에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시진데 이 왕을 높이는 그러한 간구 우리의 기도가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왕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어떠한 일을 좋아하시거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눈물을 흘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내 민족의 화다함을 참아 보리까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안전합니다 에스더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유다인들이 12월 13일 날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이 죽지 않도록 간절하게 왕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뤄야 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위와 국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지금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왕비가 되었지만은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그러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며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왕을 높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늘 항상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죽여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본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껏 구원을 받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처럼 고통과 그런 조롱과 모욕 그러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십자가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에 이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옵기는 이 과부가 불이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과부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불이한 재판관에게 늘 항상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돈을 좋아하고 또 권세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과부를 무시했지만은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옵니다 며칠을 찾아왔는지 몇 년을 찾아왔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찾아오니까 아주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그러한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러한 청물 불이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준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억울한 일이 많고 이 나라의 통일뿐만 아니라 나쁜 그러한 성평등이 재개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모르드에게 이제 유다인을 위해서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조서를 써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이전의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그 조서를 철회하면 왕의 그러한 권력 왕의 그러한 명예나 지위가 그것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조서를 능가할 수 있는 조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그렇게 찍으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이 새로운 조서 또한 철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반포되는데 3월 23일 날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기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반포가 됩니다 하만이 죽었을 때 그때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두 달 열흘 한 70일 정도 그 기간이 있는데 그만큼 유다인의 생명이 모르드기에게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그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조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했던 것처럼 모든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서기관까지 다 오고 각 나라의 언어로로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별히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유다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히브리어도 그렇게 쓰여있지만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람어까지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른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언어를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모든 언어로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각 지방 127, 애굽에서 구수까지 아주 넓은 지역 각 지방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져서 반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역조들이 왕의 그러한 말을 타고 강하고 빠른 그 분말을 타고 많은 곳에 아주 빠르게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인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유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유다인들이 적게 살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하만의 그러한 종족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떤 데는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적게 살고 있지만 이 유다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들 치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잔인하긴 하지만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과 그 악악사람 그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행할 그런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그러한 역사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격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공격에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또 사단의 공격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고 또 심판을 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더 악해서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악한 모습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은 이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덕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또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3일까지는 8개월 2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8개월 20일 동안 무장을 하는 것이고 또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총을 내리시는 분 악한 자에게 기회 없이 단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미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를 뛰어넘어서 이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옷은 왕복입니다 푸르고 흰 조복, 큰 금관 이 왕이 쓰는 왕관은 아닐지라도 이 큰 금관은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금관입니다 그리고 자색, 자색은 또한 붉은색과 자색은 왕을 뜻하는데 그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지금 왕 앞에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르드게가 굵은 배옷을 입고 또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지셨는데 지금은 왕의 옷을 입고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보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이 사실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유다인들이 죽게 될 것을 알았을 때는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함께 그렇게 고난을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함께 기뻐한 날이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16제를 보니까 유다인들에게도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종기함이 있는지라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127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종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기함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종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미한 존재였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이 종기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종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곳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역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함께 하심으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사모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 모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유다인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유다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유다인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잘 극복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믿지 않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구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은 기른붐을 받은 자 그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앙의 왕이신데 마국간에서 짐승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국, 아주 호화로운 그런 곳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낫고 천한 짐승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러나 그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서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바뀌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나중에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제사장과 또한 재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전의 모든 구약의 사람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간혹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은 또한 기도가 어려워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하나 역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역전의 그러한 인생 인생이 역전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2020년은 우리가 섬김의 그러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으로 또 어떤 분은 주차 봉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그런 봉사로 맡기셨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꼭 이렇게 1인 1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세밀하고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형토함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